근데 지금 머리가 짧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묶어야 되나. 제가 편한가 봐, 지금. 샤인머스킨 먹고 있었다. 아, 뭐. 이제 지금. 아, 그니까. 아, 그니까. 아, 그니까. 아, 그니까. 아, 그니까. 진짜 내 코만 해. 완전 큼! 사임마켓 먹고 있어. 완전 맛있어. 에일리님 1미터 앞에서 봤는데 얼굴이 제 이마보다 작았어요. 거짓말 하지마. 거짓말 하지마. 무슨 이마보다 얼굴이 작아. 너무 어려워. 누나 먹방은 볼수록 배가 고파져요. 그래서 삼겹살을 먹고 왔습니다. 와! 잘했네. 잘했어. 오늘 저녁에 돼지김치찌개에다가 암박스테이크에다가 밥 먹었어. 너, 이건 제 디저트. 이미 먹었어. 사람은 어디가고 왠 인형이 앉아서 말을 하네. 오늘 짤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, 언니? 표정 너무 깨. 너네 나 방송할 때마다 얼굴 짤 확대해가지고 캡처 엄청 하더라? 내 얼굴 캡처해놓은 거 다 봤어. 누나는 완벽한 것 같은데 구멍이 하나 있네요. 미모가 황홀. 나 지금 두 개야 라고 하려고 했는데. 왜 이렇게 올라오던데? 왜 이렇게 올라오던데? 나 이상한 표정 왜 맞는 거야? 뭐야 이게? 박자 다 맞아! 능력자야! 계속 올라오던데? 역시 저게 누나의 매력이죠. 여러분 주키니가 되게 일이 있다? 제가 새벽에 잠을 잘 못 자요. 근데 주키니가 자라고 한 날 게임 켜줌. 방송도 안 하네. 혼자 떠들어. 잠들 때까지. 다른 사람들은 말하는데 주키니는 떠들어. 잠을 잘 못 자요. 맞아. 욕도 해 근데. 잠 자라. 아 나 잠들었는지 욕한다고? 확인한다고? 뭐라고 욕하는데? 내가? 잘 가? 근데 나 잠꼬대 진짜 엄청 심하다고 많이 들어. 스케줄 다닐 때도 그렇고 나 막 나랑 대화를 했대. 나 대화 기억이 안 나. 카누도 잠꼬대함. 쿠키도 잠꼬대하고. 호미도 하네. 응. 애들 잠꼬대해요. 아 진짜. 낑낑거리고 막 발. 발 이러고. 그러고자. 님들 잠꼬대하는 강아지 영상 그거 본 적 없음? 이거 이거. 이거 본 적 없음? 지금 잠꼬대하는 거잖아. 우리 강아지들도 저래. 나는 진짜 피곤한 날은 코 골아. 막 콘서트 끝나고 자켓 촬영, 뮤비 뭐 이럴 때 그런 큰 체력 정말 많이 들어가는 날. 그럴 때는 코 오는 거 같아.